전용차량 출력 전용차량 출력 전용차량 출력 내 썸면 안하냐 차가 폭발했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차가 폭발했어 앞에 연기다는거 보이죠 그래도 소방이 빨리 왔네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지 차가 사고인가 자동차 불량으로 불이 올라온건가 저 옆에 사람들 봐봐 다 보고 있네 근데 이게 뭔 상황이네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어 어 차에 불이 났네 차에 차에 불이 났네 차에 불이 났네 나 무슨車야 아 아 도착해 어 네네 아우 냄새 여러분들 오도구입니다 오도구의 랜드마크 화칭가원 화칭자연 아우 냄새 왜 이렇게 시구가 혼자 불이 일어난 거래 빨간색 자동차라는데 아우 냄새 여러분들 VM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불이 있나봐요 아직 불이 있나봐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이 나지 랜드마크 랜드마크 아우 아 여러분들 아 근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저 앞에 그 기사 아저씨 저 앞에 서 있고요 사람은 그냥 나온 상태예요 인명피에노 없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근데 아무리 날씨가 덥고 그래도 어떻게 차가 저렇게 빨리 타지 아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? 차가 혼자 저렇게 불이 나가지고 저렇게까지 불타고 오른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? 야 그래도 수습은 잘 돼서 다행이다 아 이게 뭔 일이래 이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진짜 여러분들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별아별 일이 다 생기네 여러분들 어떻게 시가벌게 저렇게 타버리지 차가 아까 저 멀리서 보고 있었을 때는 진짜 폭발이 일어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팍 치고 올라왔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여러분들 보이나요? 시꺼멓게 타버렸어 어 아까 저 불탔던 차 저거 실컷 가네 아 네 아 아 아 아 아멘